안녕하세요 서울당구연맹 표은호입니다 오늘 배치 보시겠습니다 칠 거 없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는 유명한 배치예요 이거는 어떻게 치죠 회전을 다 준 상태에서 공을 맞춰서 저쪽 코너로 진입시킵니다 그러면 코너를 통해서 짧게 떨어지는 그런 공입니다 두께는 절반 정도 노리시고요 절반 노리인데 공이 붙어 있죠 여기서 당점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곱구가 나죠 공이 휘면서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점은 3시보다 조금 내려줍니다 3시 반 정도 주시고요 절반 3시 반 3시 반 너무 강하게 칠 필요 없죠 그냥 돌려주시기만 해도 요즘 테이브도 굉장히 코너 좋죠 부드럽게 짧아집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